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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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머리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내가 머리도 좋고 내가 능력도 뛰어나고 내가 어떤 대처능력 그리고 어떤 판단능력 이런게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를 왔고 근데 내가 작년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내리막을 와 41부터 죄송해요 2년 전부터 내리막을 걸으면서 내리막 오면서 거의 작년 이때쯤 돼서 거의 다 바닥을 쳤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분명히 내가 치고 올라갔거든 치고 올라갈 힘이 없고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 뭔가 답답해 꽉 가로막혔어 어떤 길이 뭐 이것저것 저것 내가 오는 걸 가야 돼요가 아니라 없어 길이 깜깜합니다 그렇죠 간다고 내가 본 것도 있고 내가 돈을 못 번 사람이 아니야 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건 못 가겠고 다른 거를 가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 그대로 길이 없고 답답한 상황인 건데 암흑성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인데 다른 걸로 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고 싶다니 뭘 해야 될지는 사실 모르겠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다른 길로 갈 수가 없다고 갈 곳이 없어요 누군가는 오라고 해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차서 못 가는 거고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작은 데라도 아무리 막노동이라도 할 생각은 있는데 이게 사실 이게 그런 길이 안 잡히는 상황인 거죠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은 없고 내가 막노동 막노동을 해서 언제까지 막노동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금 당장 돈이 없어 막노동이 아니라 집에서 놀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지금 한 1년 놀았더니 그렇죠 미치고 환장하기 1포 직전에 내가 정말 택배라도 해서라도 내가 뭘 움직이고 있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움직여야 되는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답답함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떤 옆에 사람이 와도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뭔가 아무것도 내 자신이 해놓은 게 없어서 그리고 나의 앞으로가 나의 진로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야 사람을 만나도 그냥 더 이상 발전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 관계에서 발전이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 여자분은 급한 마음이 들어오지만 내가 아직까지는 잠깐만 잠깐만 이형국이야 근데 우리 대준님 집안에 내려오는 이 할머니 전에서 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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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는 이 할머니가 있는데 누구야 친할머니야 모르죠 집안에 대해서 근데 분명히 이 집안에도 어떤 신줄이 있거든요 네 그치? 아니 저도 이제 저번 몇 군데를 보러 갔는데 할머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좀 친한 무당분이 계시는데 그분 말로는 이제 어떤 할머니가 하나 계시는데 그 자기 아들 아니면 아버지를 잘 내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무당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그게 나한테까지 타고 내려온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쵸 이 집은 분명히 그 할머니가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 무당을 한 건 아닌 걸로 보여 근데 단지를 모셨든 뭘 하셨든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우리 같은 이렇게 주력으로 내려온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 할머니에 대한 대우가 없어 대우가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대주님한테까지 그 신의 주력이 내려왔고요 어머님이 빌고 빌고 하시고 살았다고 하지만 우리 대주님이 빈 것도 없고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엄마가 하고 있으니까 내가 뭘 거기서 뭘 할 게 없다라고 느끼는 게 우리 대주님이고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게 대주님이고 근데 이 할머니 전력에서 내려오는 나의 주력이 있다 보니 내가 앉아 있더라도 우리 대주님도 예감 육감 직감이 아주 뛰어나신 분 사람을 보면서 내가 판단을 하는 분이잖아 네 근데 그 주력을 풀어 주셔야지 나도 살지 이제 뭐 대우를 하고 한다고 해도 사실 뭐 제가 지금 상황에서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어떻게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젠작에나 좀 찾아들고 젠작에나 좀 찾아들고 알아들고 알아들이고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엄마한테서 통해서 듣고 본인이 점집 가서 듣고 했지만 내가 능력이 있을 때는 기 닫고 논 닫고 내가 잘나서 된 줄 알았지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음 사실은 저도 절에도 많이 가고 산에도 많이 다니고 하는데 그냥 다니면서 혼자 절도 하고 이런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절 방향이 아니에요 본인은 무당집 줄인데 어떻게 절 방향으로 가셨어 그러니 방향이 안 맞지 아무리 가서 빈들 오히려 무당을 하라는 얘기까지 응 아까 주력이 내려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고력이 많고 내가 답답하고 가끔은 꿈도 꾸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많이 보죠 응 내 꿈자리도 지금 많이 산란하고 내 몸수만 괜찮지 내 금전 내 사람 내 인간관계 다 바닥이 났는데 응 언제까지 그런다고 내가 오 무당은 내가 못하겠어 그죠 음 무당을 이렇게 제가 하고 싶다기보다 제가 꿈이 있는 게 저도 아이디 쪽으로 사업을 좀 하는 게 꿈이라서 한 번은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해볼 거 다 해보고 제가 할게요 그럼 누가 그래 그래라 신에서 그럴까요 그죠 근데 내가 이 할머니를 잘 풀어 드려야 그래도 내가 문을 열어주든 이 할머니도 내 자식한테 내 손주한테 무복을 입히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럼 마가는 갔었어야지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처박힐 때까지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는데 응 그러니까 다른 무당집 가서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쩌야 된다 방법은 많이 들었어 엄마한테도 들었고 엄마가 막아간다고 막아 가셨지만 못 막았어 뚫렸어 엄마가 하는 걸 바디 보고 왔단 말이야 응 근데 뭘 몰라 엄마가 무당집 다니면서 하는 거 다 보고 왔는데 응 단지 내가 안 하고 싶었고 모른 척 하고 싶었고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다 막히고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제 저희 엄마가 하는 걸 봤을 때는 사실 어디 산에 가고 절에 가서 촛불 키고 이런 걸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강원도 쪽에 이제 구호포코라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도 이제 가는 걸 보고 배웠었는데 그거 말고는 사실 저거 제가 뭐 올해 초에도 다른 데로 갔었는데 오히려 구술하라는 얘기는 오히려 들었어요 근데 구술하려고 해도 제가 지금 금전이 없고 백수인 상황에서 금전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할 생각은 아닌 거죠 내년도 힘들어요 내년이요? 네 아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아니라서 그럼 내가 뭐라도 하면서 버텨야지 IT 쪽으로 내가 하기 싫더라도 나한테 손을 뻗는 곳이 있으면 가셔야죠 근데 그러고 싶지도 않고 내가 사장 사장이 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사장이 되려면 뭔가 내가 갖고 있어야 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사장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도 없고 내가 그 아이템으로 내가 밀어붙여서 뭔가 하자면 투자를 받고 근데 그럴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죠 근데 내 아이템이 획기적이어서 투자를 할 사람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어딘가에 들어가서 다시 시작을 하자니 내 나이가 많고 근데 또 그거를 내가 뚫고 들어갈 거면 내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면 들어가셔야 되고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IT 사업은 꿈 중에 하나인 거고 저도 지금 어느 곳이라도 들어가보고 싶은데 아예 지금 연락이 안 온 지 1년이 넘었거든요 연락이 안 오니까 갈 수 있는 곳은 없는데 만약에 갈 수 있다고 하면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예 아니면 IT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건지 내가 IT에 대한 꿈을 버리면 되죠 근데 내 꿈을 내가 못 버리잖아 우리 대준님이 내가 딴 데 가라 그런다고 하겠냐고 다른 거 하라 그런다고 가겠어요 네 갈 생각도 있고 IT를 버리고 다른 거를 해라 사업을 다른 곳 쪽으로 해라 라고 해도 그 생각도 다 있어요 지금 저는 열려있는 상황인 건데 내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사업을 할 미천 원이 있고 없죠 근데 무슨 사업을 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원래는 이제 원래 작년부터 해가지고 뭐 직장에 들어가서 조금씩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창업을 하려면 창업지원이라든가 정부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넣는데 이게 다 아까 얘기했잖아 아이템 획기적인 게 없다고 근데 내가 계속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을 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제 와서 그때까지 머리 썼는데 이제 와서 몸 쓰는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해야지 네 그거 할 생각은 있어 그렇죠? 그러면 내가 아까 막노동이라도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막노동 아니라 택배라도 하세요 1년을 놀았어 내가 할 생각이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우리 대준님도 머릿속에 생각만 계속까지 실천이 안 돼 그죠? 그렇다면 내가 뭔가 생각을 했으면 하려고 했으면 벌써 움직였겠죠 근데 미련을 못 버리는 거고 근데 미련을 버리고 내가 뭔가 움직이셔야죠 이제는 말 그대로 지금은 제가 제일 모르겠는 게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제일 큰 거에요 뭐라도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이제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택배라도 해 내가 하고자 한다면 그건 또 힘들어서 못하고 아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런 길이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알고 싶은 거죠 백수로 계속 노는 거 보다 어떻게라도 움직이는 게 낫겠죠 하면서 내가 다음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걸 생각을 하고 내가 금전이 있어야 내가 창업을 하든 뭔가를 할 거 아니야 창업을 하는데 내 돈 하나도 없이 창업을 하진 못할 거 아니야 창업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렇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택배라도 시작을 하세요 막노동이라도 시작을 하세요 근데 막노동은 요즘은 내가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택배를 하라는 거야 그런 걸로 가다 보면 내가 몸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도 금전은 조금은 준비해서 내가 머리는 똑똑한 사람이니 준비를 하시라고 지금부터라도 근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아이템 갖고는 머릿속에 생각하는 아이템은 아무것도 효과가 없다 그렇죠 생각을 달리 바꿔라 그러니까 사업도 제가 만약에 가는 기지 아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점 접어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사장을 할 수가 없다고 지금 핵기적인 아이템이 안 나오면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 IT는 접으셔야죠 언제까지 미련을 갖고 있을 거예요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우리 대주님이 여길 나서면서 또 다시 생각이 바뀝니다 신의 사주가 아주 강해요 들어오는 주력이 되게 세요 계속 내 꿈이 뒤집어지고 엎어질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그냥 막노동이라도 해서 그냥 있는 게 근데 무당도 못한다 그럼 왜 그럴 거야 고집이 너무 세서 네 생각이 너무 강해서요 내 틀 안에서만 움직이잖아 요거를 깨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 이게 너무 단단해 그것 때문에 때까지 살아는 왔다마는 무너졌잖아요 근데 다 이게 안 무너진다고 본인은 말씀하시는 게 할머니가 있는데 어쨌든 경리를 다시 한번 할머니가 있는데 그 대우를 하려면 무당길을 가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무당길 본인이 못 간다고 근데 맞는데 그것도 못 간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 할머니 대우하고 본인이 가고 싶은 길 가고 살아 가고 살게 해줄 테니까 대우라는 게 무당길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밖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있어요 일단 끝나고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걸 내가 몸 쓰는 거라도 내가 머리 쓰지 말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분석하지 말고 갈 거면 벌써 갔어야지 덜고 이번 막노동이라도 하겠다고 하는데 내 몸은 머릿속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움직이셔야죠 호대만 멀쩡하면 뭐해 똑똑하면 뭐하냐고 돈이 없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움직이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아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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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